참가번호 6번, 일본입니다. 엔트리 넘버 6, 조펜 작사, 작곡, 미스터 다츠치 우메가키 컴포즈 드바, 미스터 다츠치 우메가키 일본 관서대학 출신으로 가수로서도 활용한 바 있고 야마하 음악 진흥협회 음악 국장을 역임한 바에는 일본의 인기 작곡가입니다. 핑클레이디라든가 야마구치 모모에 등에도 노래를 준 작곡가입니다. 가수 미스 노리코 미야모토 미국에서도 활약을 하고 레코드로 출발한 바 있는 소울뮤직 전문의 국제적인 가수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가요제에서 8개의 최우수 신인상을 휩쓴 약간 검은 피부의 아가씨입니다. 노리코 미야모토 양이 불러줄 곡목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작곡의 작곡은 The title of this song is I'll Never Love Again That's the way it goes When love dies Without you my life Will be an empty stag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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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